네, 키워모닝노트 오늘도 서상양 팀장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서오십니까. 오늘 애톡쇼에 나온다고 하셔서 이 시간에는 안 나오실 줄 알았는데 나오셨네요. 그러게요. 반가워요. 안 나오려고 했는데. 하루 두 번 보면 더 좋죠. 할 일이 없더라고요. 안 나오면 내가 하도 욕을 해야 되니까. 그러게요. 빈자리를 만들면 안 돼요, 그죠? 뉴욕장이 또 좀 밀렸어요. 부양한 합의가 결국은 대선전에 안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문은 씨의 입을 통해 나왔는데 시작을 몰랐던 거라고 봐야 할까요? 아니면 다 알고 있었잖아요.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도 계속 이야기했던 부분이기도 하고 아니, 애써 모르는 척 했죠. 왜냐하면 애써 아는 척을 하게 되면 주가가 떨어질까 봐. 그런가요? 이제 하나씩 살펴볼게요. 어제 이게 종가입니다. 딱 보면 대형 기술주들이 좀 밀렸고요. 그다음에 산업재가 올랐고 그다음에 전쟁 관련 주들, 기계 업종들인 거죠. 항공이라든지 이런 쪽. 항공주들도 올랐어요. 그러네요. 그다음에 에너지 업종 중에 오일이나 가스 관련된 종목들이 좀 올랐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이쪽 금융세트들 급락을 했고 어제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장 초반만 하더라도 상승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때부터 축 밀렸죠. 밀렸는데 밀린 폭은 뭐 나사기 0.8% 빠진 반면에 S&P는 뭐 0.6% 정도밖에 안 빠졌고요. 웃긴 건 뭐냐면 재밌는 건 뭐냐면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일단 추가 부양책 그다음에 여전히 코로나 이슈도 있고요. 그런 상황이라면 어떤 종목이 빠질까요? 당연히 컨택트가 빠지겠죠. 항공이라든지 항공여행 뭐 여행 뭐 이런 그다음에 산업제도 밀릴 거고요. 그러면 어제 이제 그와 관련돼가지고 추가 부양책 안 쓴다고 하면 보통 과거에 보면 추가 부양책 안 쓴다고 하면 항공업종들 밀리고 기계나 뭐 이런 쪽 다 밀리잖아요. 그런데 어제는 보면 그쪽이 올랐어요. 얘네들은 올라가고 오히려 이쪽이 다 밀렸어요. 빅테크는 또 빠지고 좀 다르죠. 왜 그러냐면 이게 장 초반만 하더라도 이게 좀 달랐어요. 장 초반에는 애플이 1.6% 정도 올랐었고요. 넷플릭스 같은 경우도 3% 넘게 강세를 좀 보였었고요. 아마존 같은 경우도 한 1% 가까이 상승을 하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장 초반에 얘네들이 강세를 보였던 거 그러니까 미증 씨가 상승을 이렇게 했었던 요인은 뭐였냐면 애플이 애플에 대해서 아이폰 12 가 잘 팔릴 거다 라고 하면서 목표주가 상향 조정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1.6% 정도 상승을 어저께 좀 밀렸으니까 올랐고 넷플릭스 같은 경우도 그 두 군데서 골드박스 라든지 뭐 이런 데서 뭐 가입자 수 여전히 견고하고 실적 잘 나올 거야 이런 코멘턴이 나오면서 목표주가 상향 조정합니다. 그래서 3% 넘게 급등을 합니다. 아마존도 마찬가지고 아마존도 프라임데이 뭐 잘 나오고 있었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나오면서 대부분의 투자기관이나 목표주가들이 상향 조정이 되면서 대형기소주 중심으로 강세를 보였던 게 어제 미국장 초반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제 문우신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 얘기뿐만 아니라 어제 보면 유럽정신은 좀 많이 밀렸어요. 계속 밀리고 있는데 유럽정신이 왜 밀리냐면 독일 같은 경우 경제기관들이 독일의 코로나 확산이 지속되고 있어서 경제 전망을 하향조 그 다음에 영국 같은 경우는 본격적으로 코로나 확산이 진행이 되면서 경제 봉쇄를 좀 더 확산시킬 거고요. 확산시킨다고 발표를 했고 프랑스 같은 경우도 밤 9시 이후에 술집이나 이런 데 다 금지시키는 그런 정책들을 펼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유럽 쪽이 코로나 확산이 급격하게 이어지면서 뭐 일간 확진자가 10만 명이 넘었다면서요? 유럽 쪽에 네. 유럽 전체가 근데 이제 미국도 이게 만만치 않아요. 미국도 보면 9일 연속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요. 7일 평균이 있지 않습니까? 7일 평균이 두 달 만에 처음으로 5만 건을 다시 넘었어요. 다시? 네. 그러니까 미국이 이러다 보니까 그 전체적으로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민감해졌고 이게 얼마 전부터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주식시장에 화두가 되고 있었어요.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보면 장 초반에 코로나 확산이 확 뛰면서 쿵 밀리고 이런 식의 움직임이 좀 보이고 있듯이 중국도 마찬가지였고요. 이런 식으로 글로벌 전체적인 시장이 코로나 확산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그런 요인이나 여러 가지 목표적과 투자 의견 항정되면서 미국 증식이 올라갔는데 보통 이제 코로나 확산이 되고 추가 부양책에 안 쓰면 이런 컨택트와 관련된 종목들이 밀려야 되는데 오히려 대형 기술주 중심으로 밀려버려요. 그거는 이제 두 가지 요인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 날이 미국의 옵션만기일인데 주식 옵션 콜옵션을 청산한 게 어제 좀 많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시장 전체가 지금 불확실성이 높아지면 당연히 많이 올라간 종목들 위주로 해서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영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어제 컨택트와 언택트가 엇박자가 나오면서 밀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은 미정시의 특징을 딱 찝으면 결국은 많이 올라간 종목들 빠졌다. 많이 올라간 것들 빠지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코로나 이렇게 재확산되고 부양책 통과 안 될 것에 대한 걱정도 다시 확 반영이 된 상황에서 항공주 또 산업주 이게 오른 거는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걔네들은 이제 실적이 있지 않습니까? 실적이 되게 나빠요. 나쁘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네요. 델타항공업 그저께 나왔었고 그렇기 때문에 나쁜 건 아는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멈추고 나면 대선이 끝나고 나면 부양책이 나올 것이다. 라는 것들은 시장에 확신을 갖고 있어요. 미리 기대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얘네들의 기업이익 자체가 이 그로스 자체가 이런 대형 기술주의 상승 증가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올라온다는 것들은 다들 알고 있는 사실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종목들에 저가 면수세가 좀 유입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제 또 특징 중에 하나가 애플 같은 경우도 장중에 1% 넘게 하락을 하다가 1% 가까이 하락을 하다가 납폭을 다 줄였어요. 그다음에 이제 막 스카이워기나 커버나 이런 쪽에 애플 부품주들 같은 경우도 납폭을 줄이면서 마감을 했고요. 전체적으로 다른 쪽 넷플릭스라든지 아마존이나 이런 쪽에 대형 기술주 중심으로 해서 매물이 좀 나온 거 빼놓고는 애플 관련 주도 같은 경우는 납폭을 줄이면서 끝난 거예요. 특징이 하나. 두 번째는 테슬라하고 니오 니오 같은 경우 중국 전기차 업체잖아요. 이게 판매가 크게 증가할 것이다. 일단은 기대에 섞인 발표가 나오면서 그 목표 주가를 14달러에서 40달러로 올립니다. 14에서 40이요? 3배 적극당이 올리고요. 그래서 이제 어제 22%가 급등을 했습니다. 이익오가. 그다음에 테슬라 같은 경우도 목표 주가 상향 조정을 했어요. 근데 테슬라가 목표 주가 상향 조정 됐지만 여전히 지금보다는 더 낮은 수준이긴 하죠. 근데 문제는 머스크가 또 모델레스 가격이나 한다고? 그게 7만 5천 달러 정도 하거든요. 최저가가. 근데 이제 6만 9천 몇백 달러? 7만 달러 미만으로 좀 줄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것도 있었고 목표 주가 상향 조정도 있으면서 3% 넘게 상승을 했고요. 그러면 우리나라 주의 시장에서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락폭이 컸던 그다음에 실적이 좀 개선이 될 만한 애들 같은 경우는 반발멸세가 좀 유입될 수가 있다는 거 하나.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전기차 업종들이 좀 많이 밀리고 있었잖아요. 그랬는데 어제 이제 니오나 이런 쪽이 올랐으니까 일시적인 반발멸세가 좀 유입될 수 있도록. 걔네들은 그래도 불은 안 늦잖아요. 큰 틀에서 보면 변홍수 구간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제는 많이 올라간 것들은 가격 부담을 느끼고 그다음에 많이 떨어졌던 것들은 상대적으로 가격 매력을 느끼고 그래서 이제 엇갈리는 그런 상황들인데 아무래도 대선 지나가야지 또 다시 한 번 방향성을 모색하지 않겠나 싶기도 하고 근데 대선 지나고 나서도 계속적으로 불확실성이 좀 여전원이 확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불확실성을 없앨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아니 근데 저는 이번 대선을 보면서 미국 대선을 보면서 미국의 민낯이 딱 드러나는 게 참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우편 투표가 좀 이상하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것부터 해가지고 참 그러니까 이제 21세기 들어와서 우리가 소위 선진국이라고 얘기했던 그들 나라들의 민낯이 제일 먼저 드러난 데가 일본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고 최근에 보니까 좀 영국이라든지 뭐 이런 저기 그 소위 우리 어렸을 때 교과서에서 배우던 선진 제국들 별거 알지다. 우리나라가 최고다. 실정 나온 기업들이 벤코버 아메리카도 있었고 웨스파고도 있었는데 주가 많이 빠졌더라고요. 이게 보면 어제 이제 금융 섹터 중에 실적 발표한 게 있었잖아요. 네. 갈라졌어요. 골드발 석스 같은 경우나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올랐어요. 올라긴 했지만 이제 좀 줄긴 했죠. 상승폭을 올라간 요인은 거래대금이 많으니까 굉장히 좋았던 거죠. 수수료. 네. 이제 웰스파고하고 벤코버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먹이지. 그 어닝을 미스했고요. 네. 첫 번째. 그 다음에 이제 향후 전망에 대해서 좀 부담을 갖고 있는 거 이런 것들 때문에 그 가치 그러니까 상업은행들하고 투자은행들과 이제 차별화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투자은행들은 계속적으로 거래대금이나 이런 것들 쪽으로 해서 수익이 크게 증가했다라면 상업은행 같은 경우는 금리 부담 그 다음에 향후 이제 신용 부담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부진했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특별하게 나온 경제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은 없었어요? 아니 중국 쪽에 뭐 나온 얘기라든지 어제 이제 시진핑이 발언이 좀 있었는데 뭐 별거는 없었고요. 영향 시장에 영향도 없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미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었지만 큰 영향은 없었고 국제 효과가 한 2% 정도 상승을 했지만 감산 뭐 한단 말이세요? 어 감산이라기보다는 사우디아하고 러시아가 그냥 그대로 이제 감산을 유지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또 언급을 했었고 그 다음에 보통 이제 코로나가 이렇게 확산이 되면 수요가 감소를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달러가 약세를 보였던 거 그 다음에 뭐 주식장이 장초반만 하더라도 상승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위험자산 손흥심료가 높아졌던 거 이런 것들 때문에 감소를 좀 보였죠. 근데 천연가스가 급락을 했어요. 천연가스가 7%나 급락을 했는데 두 가지 요인 멕시커만 쪽에서 생산을 하고 있는 게 좀 정체되어 있는 것들이 몇 군데 나와서 좀 줄어들 거다 공급이 감소하는 거 이제 그러면서 아니 공급이 증가하는 거 정체되면 올라와야지 그쵸 빵빵 터진다 뭐 그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이제 가장 중요한 건데 그... 올해 이제 겨울에 날씨가 그... 엄청 추울 거예요. 춥지 않다고요. 엄청 따뜻하다. 아니 라니냐가 왔다는데 엄청 따뜻하다라고 보도가 나왔어요. 그것 때문에 7%가 빠진 거예요. 기록해 주세요. 다 기록해놔야 돼. 왜냐하면 라니냐가 오면은... 당연하죠. 그렇게 되면 이제 날씨 엄청 추운 건 알겠는데 어제 하루 7% 빠진 거는 그와 관련된 코멘트가 나와서 이제 빠졌다라고요. 내가 볼 때는 저기 그 영화... 영화 투머로우 있잖아요. 그 봤어요? 아니요. 오매매? 투머로우를 안 봤단 말이에요? 저 영화 잘 안 봐요. 그걸 보면 환경에 대해서 엄청나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요? 오늘 볼게요. 오늘? 시간 없을 텐데? 그리고 우리가 하나 지금 간과하고 있는 게 러시아에서 두 번째 백신이 나왔어요. 아, 백신이? 러시아에서? 러시아에서. 3차 임상 안 한 거. 안 한 거. 그래서 그 저... 누굽니까? 푸틴이 그 저 발표를 했어요. 근데 아무도 몰라. 어제 뉴스 나왔는데. 그럼 만약에 러시아에서 백신 수입하면 맞으실 거예요? 저는 나이가 어려서 CDC 발언처럼 젊은 아이들은 안 맞아도 된다고. 초기 백신은. 그러면 나이 어린 사람이 형한테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그러지 마세요. 미국에서 엔트그룹 중국의 알리바바 금융자회사. 거기에도 규제할 수 있다. 제재할 수 있다. 대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트럼프 입장에서는 중국을 계속 압박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야 자기 지지율이 올라가는 거니까. 그 다음에 하나 빼먹은 게 있는데 어제 유나이티 세일스가 실적 발표를 했어요. 잘 나왔습니다. 그런데 빠졌나요? 그런데 빠졌죠. 이게 왜 빠졌냐면 지난 분기에 비해서 비트, 어닝 서프라이즈율 자체가 낮았어요. 그러니까 성장이 좀 별로 그렇게 크게 증가하지 못했다. 그 다음에 향후 전망에 대해서도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았다.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매물이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미대선에 대한 이야기는 잠시 후에 이어지는 애널리스트 토크쇼에서 또 자세히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거 물어보고 싶었는데 이따 또 시간이 있어서 이리 간질간질했는데 찾고 있었어요. 뭐요? 미국 대선. 잠시 후에 나누어 보아요. 서세영 팀장님 여기서 잠깐 보내드릴게요. 이따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세카 거래소 오픈 기념 수수료 할인 이벤트. 키움에서 미니 니케이 225 선물 거래하고 수수료는 100연만 내세요. 해외 선물 옵션 거래 시 원금 초과 손실 가능성에 유의하세요. 해외 선물 옵션 해외 선물 옵션 해외 선물 옵션 해외 선물 옵션